저주와 복의 시리즈 일곱 번째 말씀인데 이 3위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본문은 우리 장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3위의 하나님이심을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여러 성서 9절에서 우리들 이라는 말씀을 다 공부했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3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이름과 또 아들의 이름과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3위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일곱 번째로 상고하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부터 오늘 일곱 번째까지는 이 3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셨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3위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지난 여섯 번 동안 어떤 부분에서 이 3위 하나님을 우리가 조명했는가 특히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창세전에 창세전에 계셨던 이 3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했느냐 첫 번째는 조주받으시고 복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조주를 받으시는 거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저주의 반대말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시리즈는 창세전 십자가를 예정하신 그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는데 이것은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것은 천국의 신비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세 번째는 창세전에 예수님만 아니고 3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네 번째로는 창세전에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3위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다섯 번째로 이런 3위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학문이 3위일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3위일체론이 창세전에 공격을 받아서 누룩이 들어갈 거다 다시 말하면 왜 창세전에 3위일체론의 누룩을 넣도록 예정하셨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시간 이야기했어요 기억들 나세요? 이렇게 리뷰하니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갈 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리뷰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누룩의 교회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여섯 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창조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던지셔서 창조 목적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핵심 주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을 텐데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본인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를 안제 없애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프로그램이 창세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섯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면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훈련 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교장선생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부교장선생님은 사탄이고 그러면서 즉 즉 즉 우리가 공부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거기에 학생은 누구냐? 학생이 누구예요? 이 인간들이 많지만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학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이에요 잠깐 이 세상에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는 때가 되면 학교를 졸업해요 그 졸업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학교가 짧은 학교죠 7000년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다니는 우리 학교는 아주 짧아요 만화야 7,80년, 90년, 100년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 보고 또 자신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 썼어요 우리는 타국인이다 포리너다 외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순례자다 순례자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뚜렷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 믿음의 장인 히브리소 히브리소 11장에 히브리 기자도 똑같이 그랬어요 히브리소 11장 13절에 우리는 이 세상의 타국 사람이고 포리너금 외국 사람이고 잠깐 지나가는 순례자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님이 되시는 야고보는 더 심한 표현을 쓰셨어요 야고보소 4장 14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이 말만 들으면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대단히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 표현들을 가지고 항상 묵상을 해요 예수님 베드로도 그랬죠 야고보도 그랬죠 저도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개념이 안 서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1세기 때도 그랬고 2세기 때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사상을 가졌던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러면 나그네다 우리가 외국 사람은 외국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향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써놨잖아요 고향 내 본향은 도대체 어딘가?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히브리스에는 그랬어요 히브리스 1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고향은 저 삼층천 저 하늘이다 그랬어요 삼층천 이 삼층천을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들을게요 하늘 중에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 중에 하늘이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또는 10편 148편의 4절에 그랬어요 또는 보자가 있는 곳이다 10편 11편 34절에 또는 요호와의 고룩한 하늘이다 10편 20편 6절에 이것을 삼층천이다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 2층천도 있고 1층천도 있잖아요 2층천은 성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2층천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Sky 또는 Expand Sky라는 공중이라는 뜻이 10편 19편 1절에서라 보면 다들 2층천을 표현할 때 성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는 1층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층천은 우리 대기권이에요 10편 73편 25절 또는 10편 78편 23절에서 26절 이런 데 보면 1층천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 우리는 무슨 천으로 가요? 삼층천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 중에 하늘로 요호와의 고룩한 그 하늘이 죽으면 거길 가는데 그것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어로는 파라데이소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원어책을 딱 보니까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헬라말로 써놨어요 그걸 영어 건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그러는 거예요 영어가 다 이 라틴말이 헬라말되고 헬라말이 영어와 되고 이렇게 돼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말들과 소련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련 사람들도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말해요 이 파라다이스 한국말로는 낙원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최소한 세 군데에서 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었냐? 누가 보검 23장 43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강도 보고 너 오늘 나와 같이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보검 어디에? 23장 43절에 우리가 갈 곳을 지금 우리가 성경구절을 찾는 곳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바울이 여길 방문했던 3층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록 2장 7절에 낙원에 관한 이야기를 서문화 교회에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장차 귀환하는 우리 낙원 그 낙원 또는 본향이죠 본향에서 우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주자로 적어놓으세요 장차 우리가 올라갈 그 본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상급수요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라가면 우리의 영적 위치 우리의 영적 등급에 따라서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갈 것을 지정을 해주는데 그것을 히브리스 11장 6절에 표현했어요 같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서요 이것이 히브리스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불량에 따라 믿음의 불량이라는 단어는 로마스 12장 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람마다 불량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불량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히브리스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스 11장에서 우리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건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세계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세상을 보는 세계관에다 초점을 두고 믿음을 정의를 내렸어요 히브리스 11장에서는요 어떤 세계관을 가졌나? 11장의 믿음의 소유자들은 첫째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상급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믿음이냐 나는 타국인이다 순례자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나는 창조 목적을 배우기 위해서 던져진 학생이다 그리고는 졸업하면 이 세상 떠난다 어디를 떠나느냐 저 세상 본향으로 간다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 믿음 있죠? 아멘 이 믿음 없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 믿음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을 들이군요 이 세상에서 저저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믿음 가진 사람인데 이 히브리스 11장 6절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상급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같은 이런 믿음이 있지만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량이 상당히 커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가 저주와 복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이걸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믿음의 깊이 지금 이 세상 저 세상 보는 그 깊이 또는 넓이 또는 높이 또는 길이 우리가 네 가지 항상 이야기하죠 깊이 뭐예요? 그다음에 높이, 넓이, 길게 시간적인 차원이 길게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커요? 적어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스스로가 알게 돼요 스스로가 집에 가서 이걸 리뷰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외우시고 전화 이거 하셔야지 그거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믿음의 크기가 적으니까 상급수 여식을 하는데 가보니까 내 친구는 저 높은 데 있는데 나는 여기 밑에 그러면 어쩌지? 그러면 제가 영어로 말할 거예요 It's too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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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리즈 넘버 원부터 식스를 우리가 열심히 듣고 지금 여러분들은 적고 그리고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것을 묵상한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다 머리에 떠오르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삶의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크기가 커진다는 말은 뭐냐면 세계관이 날로 날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지만 지금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은 내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세계관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사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사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도 존재하고 계셨다는 걸 그리고 이분이 창세 전에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예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사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나의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누군가를 알아야지만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고 부모님과 제대로 된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그래요 안 그래요?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아시려면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는 사미일체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계신 성자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미일체론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나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크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랄게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식이 지 애비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밀양 박씨인지 무슨 김씨인지도 모르고 우리 아빠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우리 아빠가 무슨 직장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만 같이 먹고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빠가 성격도 모르고 이게 예화가 됩니까?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세계관이 정립이 되려면 그래서 이 사미 하나님의 정체성 또는 사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속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단히 굉장히 깊은 학문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런데 간단하게 가끔 가다가 좀 길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미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는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을 제가 한 일곱 가지의 속성으로 크게 봤어요 첫 번째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존재론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 여자의 후손 책에도 나오지만 거기보다 좀 더 거기다 내가 살을 더 붙였어요 존재론적 속성에서 첫 번째 이분은 사미이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섯 번째는 상호내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호내주 이것을 이제 텔라말로 이건 자주 쓰는 말이니까 외워드세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이것은 자주 쓰는 말이에요 페리코레시스 그 말은 뭐냐면 같이 공존하시면서 상호내주 하시는 분 영어는 indwelling each other 그런 말을 써요 indwelling each other 이렇게 존재로 된 속성이 이렇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우리가 믿고요 두 번째 속성은 호칭적 속성이라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호칭 부르는 거예요 명칭 그건 우리 알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호칭을 이렇게 이분들을 불러요 세 번째로는 사역적 사역론적 속성이에요 사역론적 그 첫 번째는 이분은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전지자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는 무소 부재자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불러드리면 노트 정리하시고는 매일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매일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있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번째는 성품론적 속성이에요 삶의 하나님이 성품론적 속성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요한 1서 4장 16절은 꼭 기억해 두세요 요한 1서 4장 16절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네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성품적 다섯 번째는 교재론적 속성에 있어요 이 삶의께서요 공동체시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상호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그것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 말로 우리 잘 알죠?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fellowship 그래요 코이노니아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상호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미 하나님이 서로가 섬기세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코니아 serve each other 영어로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serve each other 디아코니아 그래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여섯 번째의 속성은 뭐냐면 관계론적 속성이에요 이 사미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상호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 공부했죠 높이도 갖고 파워도 갖고 질도 갖고 계급도 갖고 이 사미 하나님이 상호동등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동등하시면서 상호협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호협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상호정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상호정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서로 증거를 해주세요 저분이 어떤 분이다 저분이 어떤 분이다 다섯 번째는 상호정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속성들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일곱 번째의 속성은 기능론적 속성이에요 첫 번째 상호동립적 기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상호동립적 기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상호전문적 기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사미 하나님이 독립성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제가 좀 이해화를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적으세요 그러면 기능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기능을 잠깐 거기다 적으세요 중요한 가르침이니까요 성부 하나님의 기능이 있어요 이 사미 공동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기능이 뭐냐면요 이 사미 공동체는 항상 삼위께서 이렇게 항상 서로가 논의하시는 회의하는 회의라고 주셔도 되고 논의하시는 여기에서 이 사미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대표자 역할을 하세요 동등하시면서도 대표자 역할을 하시면서 어떤 결정이 나시면 이분은 이분이 공포를 하시는 결정된 것은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분을 지칭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아마 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피조물들의 가족 공동체에서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두머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우두머리시지만 내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묘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정권자 같지만 꼭 상호회의를 해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아들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이 결정된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피조물들을 관리하시는 직접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현실 속에 들어와서 직접 우리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 그러군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은 이분의 기능은 우리 그렇죠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예수 하나님이 이런 수행하는 일 순종하는 일 관리하는 일 운영하는 일 할 때마다 그 예수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이 되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비우셨을 때 특히 빌리포서 2장 7절에 보면 완전 100% 인간이 되었을 때 이분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돕는 하나님 돕는 자 그래서 우리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영어성경에는 helper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는 어떤 영어성경에는 이것을 counselor counseling, helper 또는 어떤 영어성경에는 comforter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돕는 데 구체적으로 위로도 해 주시고 또는 counseling도 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걸 강하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외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외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외치겠다 그럼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외치려면 예수님만 알아가지고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사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속성들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이 속성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공부 못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속성들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잠깐 우리가 한번 리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뭐냐면 이 사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상호 동등하신 속성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공부하려고 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다? 같은 높이에 있다?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특히 이 말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 성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신 걸로 또 성령 하나님은 저 하늘에 그냥 계신 성부 하나님의 하나의 부속적인 역할을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신론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보는 신론이 유대교의 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유대인들은 이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세례요한도 그런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 세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 알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아마 그 음성에서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그것을 알고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거룩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네가 지금 세례를 주는 이 30세든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 공부했지만 그 아들의 헬라말로 휴요스인데 그것이 대문자 H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대문자 H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equal이라는 뜻이에요 휴요스라는 말이 그리고는 the same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원어도 그렇고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the 정관사를 붙잖아요 유일한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세례를 주는 이 30세된 이분이 네가 지금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나 성부가 나하고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호 동등한 것을 누가 증명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이 30세 청년이 나와 동등한 분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뿐입니까? 우리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가이사와 빌리포에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지 얘들아 도대체 너희들 저 사람들 밑에 있는 저 군중들이 날 우리 따라다니잖아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입을 열고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대문자를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 해놓고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17절 고다음절에 뭐냐면 베드로야 이 말은 네가 한 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에게 네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말한 거다 했지만 베드로가 이것을 100%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 목수 출신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같은 이퀄레벨인가 이건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문 17장에서의 변화산 사건이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키 멤버들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리고서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낙원 구경을 딱 시켜준 거예요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떠들려는 거예요 이 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래서 세 번을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제자급 사람들이 들었는데도 이분들이 이거 소화 못했어요 소화 못한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이렇지만 최소한 몇 번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최소한 몇 번? 세 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인간이었던 예수님의 100% 인간이었던 100%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빌리포스 2장 7절 또 어느 회의에서? 어느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칼케톤 회의에서 몇 년? 451년 예수님이 지금 100%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예, 유대인들아 나와 성부 하나님과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때 하나라는 단어 우리 공부했죠? 헨이라는 H-E-N 그것도 대문자로 써놨어요 하나라는 의미가 대문자로 썼을 때는 이콜이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라는 단어가 소문자로 썼을 때는 헤이스라고 해요 헤이스 H-E-I-S 이것은 갈라디아스 3장 28절에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다 같은 하나인데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하나다 그렇지만 원은 달라요 갈라디아스 3장 28절은 그랬죠 바울이 유대리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의 하나예요 아멘이죠?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나와의 하나는 이거는 다른 하나예요 이거는 질이 같고 양이 같고 볼륨이 같고 모든 생각까지도 같은 여기 지금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 모든 게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다 달라요 다른 하나예요 다른 안에서의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에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헨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니네가 지금 하늘같이 생각하는 그 성부 하나님과 나와는 100% 이퀄이다 이런 소리가 남았죠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시고는 지상사명을 내릴 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과 내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퀄이에요 이퀄이에요 이퀄 이퀄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퀄 이퀄 로 턱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 성부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요 두 번째 동등하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말씀 제가 오늘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냐 이 삶의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신 데도 같은 능력과 같은 파워와 같은 위치에 계시면서 서로 존경하세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제 노트에다가요 이분들은 서로 존경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우리 아까 봤죠 그리고 서로 협동하시고 또 서로 높이시고 그리고는 서로 격려하시고 이러세요 서로 기가 막힌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7장 18절에 그랬어요 만약에 내 스스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내 영광만을 구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미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첫째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부께서 성자는 지금 100% 인간된 사람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존경하시고 높이시고 이래요 이것은 우리 아까 봤지만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 말이에요 나와 너희들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나와 이퀄이다 라는 성부 하나님의 겸손함 이분이 예수의 시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또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상당히 높이세요 항상 이분을 섬기시고 격려하시고 존경하시는 모습 예수의 시도가 100% 사람이 되신 이분이 첫 번째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높인단다 그러면서 우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장만 그대로 보면 아하 성부 하나님이 그분만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그냥 그분 말 듣고 그냥 내려가라 그래서 난 내려왔다 이런 식인 본인을 굉장히 낮추시는 단어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겸손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는 만료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자기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만료보다 크신 분이에요 실제로 왜냐면 만료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은 본인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만료의 주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겸손하게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아는 전도 때 쓰는 말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나 보내신 이라는 게 누굽니까? 성부를 높이시는 거예요 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우리 마탐구 28절에 그러죠?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보면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더 낮으신 분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다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나에게 와서 구원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은 아버지가 그리고는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 마탐구 6장 9절에는 그랬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겸손하세요 안 겸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두꾸만 있고 노트 정리만 하시고 노트 저기다 던져놓지 마시고 묵상하시라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라고 오늘 지금 이 사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모든 성품들을 묵상하시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게 할 텐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예수님이 높이시는 말씀은 진리의 영이다 이 성령님은 그리고는요 바오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말들이 있어요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고는 또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의 엘로힘 로마서 8장 9절에 그뿐 아니라 이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러니까요 이 성령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지금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구시도의 영도 되시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성령님을 이렇게 높이시면서 우리 사도영장 1장 8절에 그랬죠 요 성령님이 구원자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님이 너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능력자가 되시고 증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가볍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다 같은 이퀄 레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이퀄로 성령 세례를 줘라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미 하나님이 서로가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존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서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교제하시면서 협조하시는 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묵상 많이 해요 왜 이분들이 이런 모습의 분들이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엘로힘의 사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자체가 요한 1서 4장 16절에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지금 존경할 때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우리 같은 주 안에서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해 내가 좀 학벌이 좀 더 있고 좀 안다고 해서 또 뭐 좋은 집안에 나왔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 사미 하나님처럼 이웃을 같은 이웃이란 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꼭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배려해 주고 존경해 주고 높이고 섬기고 격려해 주고 이런 부분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제가 말해요 이게 몸에 배어있어야 돼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소위 이런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냐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예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봐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 어디에 가지고 있냐? 우리의 영 속에 내 영 속에 내 영의 위치가 어디예요? 내 하트보다도 더 밑에 있는 내 마음보다 더 밑에 있는 하나님의 나의 영 여러분들의 영에 성경 구조 다시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또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디모데 전서 4장 12절 이사야서 12장 3절 요건 구원의 의문이라고 했어요 요 구원의 의문 기억나시죠? 요긴 나의 영이에요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나의 혼에 그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와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그래서 그 원어를 딱 보면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잘 놨어요 제가 예전에도 들었지만 스페르마 스페르마 스페르마라는 영어로는 sperm이라는 sperm 정자 남자의 정자 그게 여기서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페르마를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이 DNA 그러니까 우리는 3위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3위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위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몸에 배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게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이 3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이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몸에 배도록 해야 되거든요 몸에 밴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되어 자연적으로 나와요 항상 협동 마음이 있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가 이 3위 하나님의 기능이 같았어요 기능은 달랐어요 기능이 다르면서도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고 배려해 주고 높이시고 했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기능이 다 달라요 배경이 다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이 다른 가운데 잘 하모니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하모니 인 다이버시티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싶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표현을 하모니 인 다이버시티 다이버시티는 다양 속에서의 하모니, 조화 이것을 잘하는 사람 다양한데 조화를 잘하는 사람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바울이 30세에 개종을 했잖아요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는 아주 엘리티의식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성품이 아주 교만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라고 그러고 율법에 강했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기득권자였고 그러니까 이분의 세계관은 이분의 인생관은 그 교띠가 딱 붙어있어요 그 교띠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입을 여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교띠가 입을 여는 걸 보면 바울이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30대 주 몇 년이에요? 35년이죠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분이 이 교띠를 없애려고 하는데 없어져요? 잘 안 없어지죠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바울이요 10년을 훈련 받고 40세가 돼서 선교사로 주 46년에서 48년 1차 여행 2차 여행이 50년에서 52년 2차 여행 2차 여행에 또 교회 개척도 많이 했어요 성세에 나오는 웬만한 유명 교회들이 그때 다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 해봤는데도 이 교띠가 이분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주 후 55년이 다시 말하면 3차 여행 중간이에요 3차 여행이 53년에서부터 57년까지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 유명한 고린도 전소 후서를 기록할 때에요 이분이 고린도 전소를 쓰실 때 후서를 같이 55년에 쓰셨는데 이때 이분이 벌써 고린도 교회 소위 고린도 교회는 이 교띠가 많은 사람들이 된 구성원들이 많은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해주고 선교까지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이 교회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안에 엘리트들이 있었고 그 안에 파벌이 네 개나 있었고 그 안에 영적 유아들이 있어서 시기와 다툼이 많았고 교인들끼리 음행하는 사람들 법정 고수하는 사람들 바울을 너는 어떻게 사도냐 돈 많이 받는 사람이 하면서 바울을 또 공격하는 사람들 은사가 있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지만 인격적인 문제가 많았고 부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복잡했던 이 교회가 복잡할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너도 이거 이해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지체에 대한 학문이 그래서 교회와 그 지체론이라고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아 교회라는 게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 우리 항상 쓰여서 에클라는 건 불리움을 받았다는 클레시아라는 건 불리움이란 에클라는 건 나갔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것이 많이 몇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게 이제 교회라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 나온 사람들끼리 만든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 바울아 이 교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봐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에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봐라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이 몸 교회 전체가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또 27절에 나중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몸인데 이 몸이 있고 그 위에 머리가 있는 머리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머리가 계시면서 몸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손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가 있고 안에 내장들이 다 있고 발톱도 있고 다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있는데 지금 나중에 왜 이런 말 안 하냐면요 이 교회 안에 소위 보이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는 지체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있었고 그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고 복음 잘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병고추는 자들도 있고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런 지체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지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장면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저 발톱 밑에 있는 조그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안 보이는 지체들도 왜 있죠 우리 몸에 별난 지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분량이 다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지체 강하게 보이는 지체 약하게 보이는 지체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 그렇지 않은 거 귀하게 보이는 지체 덜 아름답게 보이는 천이 보이는 이런 지체들이 쫙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 이 지체 중에 하나라도 어디가 아프면 그대로 온 몸 주인인 예수님이 아프신다든지 예수님만이 아니고 다른 지체들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 어느 한 조그마한 지체가 아프지면 거기 가서 좀 만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지체는 한 지체만 열심히 자꾸 커져 예를 들어서 이 발이 한쪽 왼쪽 발만 커져 그러면 오른쪽 발은 어떻게 돼 한쪽은 눈 한쪽 눈만 커져 한쪽 귀만 또 이렇게 잘 들리 그러면 바울이 설명했죠 니가 니 눈아 니가 잘났다고 온 몸 전체가 눈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도 표현했죠 똑같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체를 성숙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리더급들이에요 보이는 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온 몸을 잘 고르게 고르게 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르게 잘 만들어서 이 몸이 서로 알맞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고르게 해주면서 분열이 없게 해주면서 온 지체가 함께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편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해지게 하려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지체에 대해서 약해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관심 두고 하는 것이 사미 하나님의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에서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자기도 리더인데 자기는 교만기가 많은 엘리트 그룹인데 자기도 여기에서 회개하고 나도 또 이걸 통해서 고린더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 사람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에베소서를 주 60년에 썼을 때 5년 후죠 에베소서의 4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에베소서에도 다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리더들이 이 리더들이 또 잘난치하고는 보이지 않는 여기에 대한 데서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을 쭉 보여집니다 과거 2000년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교회나 이 문제가 다 있었어요 이게 교회마다 주 이슈예요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대가지로 갈등을 가지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몸이 아프신 불편하신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마다 고민하고 있죠 어떤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성극 말씀을 더 공부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고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상수련에도 좀 해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부흥에도 해보고 금식기도에도 해보고 영적각성대에도 해보고 단합대에도 해보고 친교에도 해보고 별난 것 다 해봤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걸 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더 문제가 생겨서 싸움을 더 해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속에 이 사탄의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질투심이 아직도 내 속에 있고 이기심 불리하는 마음 미움 교만 원수 맺는 것 용서 못하는 것 분리시키는 파괴시키는 깎아내리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열등감 이런 성품들이 그대로 다 속에 깔려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직 다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미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항상 듣고 읽고 노트에 적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또 뭐예요? 묵상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내 몸에 배가지고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냥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관계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파워풀한 이게 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이분들은 서로가 기능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서로 교제하시며 서로 협동하시며 존경하시며 높이시며 섬기시며 격려하시며 조화를 이루시면서 서로 배려하고 용납해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미 하나님의 이 관계성 교제하는 이 이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닮아가려면 이것이 몸에 별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분들이 누군가 오늘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지금 적고 계시죠 적기만 해서 뭐합니까 하나의 이건 도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뭡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이 부분에 수월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해서도 뭐합니까 잘못하면 여기까지만 가면 이게 교환기 들어서 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못된 사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뭐예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자꾸 외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자꾸 묵상해야 돼요 에브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우리 10편 1편에 그랬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묵상하다 보면 스스로가 회개하게 돼요 회개 묵상해서 끝나면 안 돼요 묵상한 다음에 교만기가 꺾어지려면 회개는 회개가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성품이 변하려면 뭘 묵상해야 돼요 사미아나님의 정체성을 이 부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가 나와요 사미아나님의 관계적인 성품을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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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성령님이 내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말로만 회개해가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나를 이렇게 회개하도록 이끄세요 이렇게 되면 회개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좀 다른 모습에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면 주변에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영성이 커져요 세계관이 자기도 모르게 더 커져요 성품의 변화가 오면서 세계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 사미 하나님의 이 관계적인 이 역동적인 이 모든 관계성들을 항상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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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기능은 다르시지만 또 동등한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동등한 위치에 계시고 동등한 모든 특권들을 갖고 계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시고 존경하시고 섬기시고 주화를 이루시고 배려하시고 배려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섭렵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모습이 되라고 도전을 하셨지만 제자들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야 어느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참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날로날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저희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로날로 영성이 커지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고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구루토기가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이러한 일에 온전히 100%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복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면 나중에 내가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실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예민한 부분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이여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항상 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 시대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탐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하옴 나이다 아멘 어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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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